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스는 나무어줄스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소금을 구워줄게요 저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을 튀겨줍니다 고춧가루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마늘을 만져주세요 마늘을 볶아주고 마늘에 넣고 양파 양파 고춧가루 패키지 broader 고춧가루 물 길게 부족해 고춧가루 아래 정리한 땅, 물, 설탕,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설탕, 고추, 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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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 1스푼, 설탕은 물 연말은 물엿에 넣어듭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